우리 이민경 과수님 다시 한 번 초대합니다. 세상에 이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떡은 갖고 오셨어요? 떡? 했으면 쌍마 했잖아요. 쌍마 담가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나가서. 아직 안 했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아우 씨발 떡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까 밥 먹으려는 거 밥도 안 먹고 있었는데. 밥 대신에 저거 갖고 왔잖아요. 아 저거요? 네. 알았어요. 그거라도 먹어야지 뭐. 자 우리 이민경 과수님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시끄럽다고 스님이 또 내려오려고 못했어요. 아이고 스님 내가 다 수면들 매겨놨어요. 그럼 한 번 놀아봐요. 다 자요 자. 자 우리 노래 봅시다. 다 자, 드래 댄스 다 자 왕놈이 집을 듣는 고갯바닥 부비많아 불어쌍 성리 정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고수 고수 여인 전부 오여여 여우니 고우니 모두 나왕놈이 반겨주겠지 달려봐라 구약열차 성대는 가슴 안고 그리운 나의 고향여 그리운 나의 고향여 그리운 나의 고향여 다른 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밀어주는 악영남인데 도매기라 비고싶어 욕하지 마라 악마에게 더 빨리빨리 성춘을 믿어 원더풀 원더풀 악마의 성춘 브라보 브라보 악마의 인생 2주 상상 노릇기국 앞에서 내내 내맞은 것 내맞은 것 권위는 다 날들 도대 이였어 들어갈 때 고음을 내내 들어가느니 나올 적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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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